시작 도착 어떠세요? 멋있다 더우세요? 더운데 되게 상쾌하고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최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떠세요? 얘들아 저기 봐봐 민규 선생님 사진 한 번 더 찍어드릴까요? 네 지금 통영선 직구인데요 어떠세요? 괜찮아? 꼭대기 올라오니까 엄청 힘든데 얘들아 위에서 밑을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선생님 어떠세요?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가기 싫어요 어떡하죠? 자 어때요? 어때요? 뿌듯해요 여행은 어때요? 몽골 여행은? 재밌어요? 뭐가 재밌어요? 그냥 활동 프로그램으로 애들이랑 놀고 네 알았어요 네 일로와요 아 힘들었어요? 아 네 아 저이 어때요? 힘들어요? 아 맛있게요 진짜? 근데 이나마 이렇게 손 떴면 아 맛있게요 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음 들으라고 아는구나 아 아 아